뭐야 뒤에? 하...발소리 hehehe 아 계단이래 어허허헣 어허허허헣 피하는거 가보겠습니다 어허허헣 팔바지임 팔바... 으에엣 그럼 좋아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깜짝이야! 자 여러분 갑시다! 신속 기동하라! 깜짝이야! 와... 나마다 고양이 뒤집어온 줄 알았다! 왜 이래 놀랬는데? 아... 고양이 뒤집어온! 고양이 뒤집어온! 아... 나 너무 힘든데? 고양이 뒤집어온 줄 알았어! 고양이 뒤집어온 줄 알았어! 뒤에 뭐야? 어? 뭐야? 뭐야 뒤에? 왜왜왜왜? 어? 왜? 저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뭐... 저거 저기!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소리 난다! 저거 뭐야 강국아? 움직이는데..? 움직여.. 움직인다.. 움직여.. 뭐냐.. 아.. 왜.. 왜.. 아.. 시발.. 뭐.. 뭐.. 아.. 없네.. 헌사람 여기에서.. 헌사람.. 야 이거 뭐야..? 뭐야..?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저기에서.. 이쪽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다고.. 와.. 아.. 아.. 마 priorit Bodry 야 여기 잘못 밟으면 주저 안 접을 닿아 나 예전에 옥 Insert here 밟아서 주저 안 잡을였어 진정해.. 아..isiej dermed 구역 한다.. 고위해를 드 Liverazar 가운데 기둥으로 밟았어 연단집이네.. 연단집인가 온누났네 야 거짓말이야 여기.. 겨울에는 개춥겄다 겨울에는 개춥겄어 벽이에요.. 벽에.. 벽 뭐? 벽 뭐? 벽 뭐? 여구요.. 여구요.. 어디 말하는거에요? 어디가 얼굴이 있다고.. 벽 어디야? 벽 뭐? 벽 뭐 있었으니? 벽 얼굴형체는 맞는데.. 구신은 아니야 이런데 얼룩이에요 얼룩 구신은 아니야 와 근데 진짜 뭐 어쩌나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해요 그렇게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가니까 내가 들어왔어도 그 기운이 다 모른거야 이거 얼룩이야 얼룩 야 그때 여기가 2층을 어디로 올라갔지? 여기? 여긴가? 2문인가 2층이? 2층은 어디로 올라갔지? 여긴가? 아니야 뭐야 아니네 아 계단이다 와 여기네 여기네 여기 와 여기가 계단이구나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있다? 안에 뭐있다? 뭐있어.. 잠깐만.. 뭐야? 누구냐? 어? 누구야? 어? 뭐야? 어? 뭐야 저거? 나와라 불에서 불장해 봐봐 자, 올라갑시다 와.. 아이씨.. 손 뛰어버렸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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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기 탁 때리는게.. 거기 때리는게 발바닥을 찢는거지 그 뭐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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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꿈치 여기.. 제대로 탁 맞아라 여기 밑에가.. 와.. 여기.. 잠깐만.. 발자국이 단문나 이런가? 응.. 그러네.. 봐봐 이거 애기 발자국처럼.. 손자국 같은거 있잖아 여기서.. 여기서 끊겼어요 끊기기는 여기는 우리가 인인으로 만질 일이 없어요 뭐야 이거.. 언니.. 보기만 하면 안 하는 거 그냥 바람펀다 형.. 태광이 병원enter 나의 축하 그리고 이 식당은 아시다시피 들은 아 Gore.. 기념하는 추락 밖으로 뭔 소리야? 소리 들리는 사람? 소리 들리는 사람?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소리 다 들리죠? 여러분들 다 들리죠? 다 들리죠? 내가 소리 듣는 것도 아니라 나도 있어 이대로 한쪽은 당연히 상관다리를 잡아야 되고 다 들리죠? 방 뭐하나 발견? 손자국 이리 가만 보이나? 이리 가만 보이나? 와.. 떠버려야 되는 문이라.. 존나.. 왁 Bone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니가 발견하나네.. 깜깜깜껑 이거 뭐야.. 양이 꺼팠나보라 어디있어!? 와.. 씨발.. 와.. 고양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네 넌 다신 나오지 말아라 잠가버라 이건 누가 일부러 감은건데? 이게 지금 현재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져있어요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져있다고? 이건 누가 일부러.. 뭐냐 이거 글 씻어진거냐? 아닌가? 아닌가? 1993년 여기 또있어? 네가 한번 열어볼래? 네 내가 한번 열어볼게 열어준네 열어준네 빈혈주의 빈혈주의 빈혈 여기까지 올라왔다 피 여기까지 올라왔다 빈혈주의 빈혈 하나 얼른 먹어 들어와 진짜 빈혈주의 얼른 먹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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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 하나 하나 먹어 환자 환자 내가 한 90% 열어준다고 90%야 한 병입니다 한 병 물건 57% 미끄러졌어 와... 진짜 미끄러졌다 불 て이고 있다 아직까지 뭐야 꺼운거 뭐야 아..뭐야..? 야..여기서 뭐야..?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야..? 손자국이네.. 손자국 여기밖에 없네.. 문이 하나 떠있어.. 문이 하나 떠있다고.. 뭐야..? 어? 움직인다.. 뭐야..? 뭐야..? 신발에 등이 무섭게 있다겠냐? 신발에 등은 무섭게 입당했냐? 야 이거 폴통 힘으로 열어줄 수가 없을거다 폴통 힘으로 열어줄 수가 없을거다 폴통 힘으로 열어줄 수가 없어 폴통 힘으로 열어줄 수가 없을거다 뭐가 자꾸 오른데? 여기에서.. 뭐야? 폴통 힘으로 열어줄 수가 없을거다 와.. 되게.. 와.. 뭔지 아니예요? 빡빡이 많아.. 지금 빡빡이 희열한 거 하나 알려줄까? 자.. 지금 이 신발이 떨어진 대로.. 키운 자체가.. 한잔히.. 가라앉았어 지금.. 잇난 것이 아니라 안 걷다고.. 안 걷어잉..? 아까 1층에서는.. 딱 여기 말고는.. 여기 말고는 특별한 기운이네 크게 2층이.. 2층이 레전드야 2층이.. 2층이 레전드야 2층이.. 기와네.. 어디 갔지? 어디 갈거야? 바닥 조심해.. 어디 갔지? 저치와 마이콘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나 가자 저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1층운 거 Audience 자 계속 다irs Welcome home AND EVERY 둘 inside 아 song mut군요 ==